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내게 주신 비밀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세상을 표현하기를 믿음없고 패혁한 세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원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장세기 3장의 그 원제는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영의 주인은 사단이 자리를 차지하고 공중권세를 잡고 자기의 손아귀에서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단의 밥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세기 3장 14절에 사단은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또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단의 밥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원제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요한복음 19장 30절도 십자가 사랑으로 원제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은 남아있어서 불신자 상태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0편 14편 1절은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하는 세상 참 폐역한 세상입니다 부패하고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사의 21장 25절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없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편리미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 바로 원제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믿음없고 폐역한 세상이 지금 세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없고 폐역한 세대를 바로 잡는 그 비밀무기가 바로 영권입니다 내게 주신 이 영권을 회복하고 세상 현장에 강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받대로 주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부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변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비밀무기가 강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비밀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강력이요 영권입니다 누가 본 구장은 능력과 권세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문 10장 1자는 쫓아내고 고치는 권능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표현합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능력과 권세 능력은 원어적으로 디나미스입니다 바로 성취할 만한 능력, 소유한 힘, 실천할 수 있는 힘, 치유하는 능력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본질을 우리는 능력, 디나미스 즉 성령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원어적으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바로 권리, 권세, 권한, 자격을 표현합니다 파송받은 본질, 바로 영향력 이걸 보고 권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과 권세가 하나 됨으로 말면 아마 이 비밀무기를 통해서 영권, 강력으로 나타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무기를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죠 또한 13절은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뿐만이 아니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세상을 치유하는 강력, 비밀무기인 영권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오직 믿음으로 붙잡은 이 영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권을 통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이 꺾이게 되고 꾸짖고 대적하고 물리치면 꺾이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제자들이 왜 이 영권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고 과거 경험으로 이 비밀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니 당연히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생삼장 자기중심 이 교만이 영권이 나타나는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 비밀무기가 힘을 잃어버림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그런 현장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세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믿음 없고 폐역한 세상에 이런 원죄의 심각성, 죄성의 심각성 속으로 또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어야 할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형체를 가꾸었느냐가 관건입니다 크고 작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짝더라도 거기에 형태가 갖춰져 있느냐 어떤 형태입니까 예수 그리스의 생명력을 갖춘 산믿음이냐 이거에 따라서 영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가 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강단 중심일 때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강단의 흐름과 같이 할 때 영권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요한복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연히 영권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 분별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달음 속에서 영권은 나타나고 이 영권을 통해 큰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과 기도로 통해서 영권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현장의 역사입니다 사도행기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한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정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정하라 우리가 오직 순종했을 때 권세가 영권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직 순종했을 때 영권이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권위에 순종하는 만큼 현장을 사랑하는 만큼 영권이 나타나고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40주야의 홍수에도 완전한 영권을 유지하고 영권으로 40주야 홍수를 이겨낸 줄 믿습니다 현장에 제자를 내보내실 때도 영권을 주시고 내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 봄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보호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렌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영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또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 현장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현장에 영권이 나타나므로 말하면 아마 귀신들이 항복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이 꺾이고 하늘보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고 우리 예수님도 보게 되십니다 그때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장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예수가 크리스도라고 우리가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는 충만한 영권이 임하고 누려주는 줄 믿습니다 4등의 1장 1절 3절 8절 오직 크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은 베드로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제 9시 기도 시간에 현장에서 영권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0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인도에는 혹여 위험도 따르고 실패의 길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칫 장세기 3장 이 자기중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왜 이렇게 낯설은가 꼭 어떻게 오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태한 위기 가운데서도 영권 회복의 시간표가 주어졌고 끝내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50대 1 하면 우리는 잘 압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아의 영권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런 엘리아도 극도의 우울함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영권 회복을 통해서 칠천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긴밀한 이런 관계 속에 영권이 회복됩니다 성삼의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24, 25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는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는 영권이 살아 역사하서 현장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던 사도행계 1장 8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권능이 무엇입니까 237 치유와 서밋의 능력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 능력은 증인의 삶이라는 그런 순교자의 여정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그 현장 가운데 이 증인의 삶을 통해서 권능이 영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게 주신 이 비밀무기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본당 헌당과 4천말숨 운동에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히 원합니다